에텀이 하기 전에 저의 직업은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에텀이를 하게 된 동기는 저랑 같이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 언니로부터 에텀이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저는 거절을 합니다 전화가 다시 오고 거절하고 다시 오고 거절하고 이 언니가 나중에는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세미나 하실 때 지금의 이 에텀이가 첫 세미나는 딸랑 17명 모아놓고 했었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? 그 동네 언니하고 저하고 그 17명 안에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17명 모아놓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십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반드시 몰려온다 생활 필수품이 정말 좋은데 정말 싸다고만 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을 들고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을 해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를 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지 말고 딱 붙어서 내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이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자영업을 해서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다 줬던 제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한숨을 푹푹 내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숨 소리를 몇 달 동안 듣고만 있던 제가 당신 호래비도 아니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왜 그렇게 혼자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제 남편 하는 소리가 당신은 얘기해도 해결 못해 그러면서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안방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신은 얘기해도 해결 못해 당신처럼 집에서 살림밖에 하는 게 없는 아줌마는 내 고민을 털어놔도 해결을 못하니 알 필요가 없다 알아봐야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얘기였죠 그 얘기 아니었어요? 무시한 거죠? 집에서 살림만 하는 반응하다고 무시한 거죠?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평상시보다 좀 일찍 들어온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에 있는 돈으로 우리 앞으로 얼마 정도 먹고 살 수 있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에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랬더니 말없이 저를 많이 바라보는 그 남편의 눈이 내가 그동안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고 저한테 눈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지금까지 우리 식구 먹고 살았고 우리 잘생긴 아들, 딸 4년제 4년제 사립 때 졸업시키는데 학자금으로 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샀고 지금부터 당신이 버는 돈으로 우리 노후에 먹고 살면 된다 그랬더니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우리 노후에 먹고 살면 돈을 벌지? 저는 또 생각 없이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하던 일 몇 년만 더 하면 돼 사고 치지 말고 당신 나이에는 새로운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몇 년만 더 하면 된다니까 그랬더니 하고 있는 일이 현상 유지가 안 돼서 이제 그만 접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새로운 일을 아무리 찾아 헤매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이 꺼지게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던 제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, 뭐 그까진 일로 그렇게 고민을 몇 달씩이나 하고 그래 진작 말하지 우리 노후에 먹고 살 돈 없다면서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싹 다 해결할게 당신이 무슨 소로? 내가 지금부터 당신 그동안의 우리 식구 생활비 이렇게 생계 유지시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팡팡 돌아 지금부터 돈 벌어지는 내가 알아서 싹 다 해결할게 저는요 제 남편이 좋아서 난리부르스를 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라봤더니요 아무 생각 없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끈뻑끈뻑 하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별간만히 바라봅니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? 안 믿었죠? 여러분 백조 보이시나요? 지금은 믿을까요? 안 믿을까요? 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는요 제 남편이 그렇게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인 줄 몰랐어요 언젠가 회장님께서 한 집안의 값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값이다 값질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값이 된다 저는 그때는 회장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집안일을요 너무 잘해요 나는 당신이 집안일을 이렇게 잘하는 남자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야 이 사람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밭도 하고 빨래하고 고참 옷도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진작을 좀 하지 그랬냐 속으로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생활비 벌어대느라고 얼마나 힘에 겨운 줄 아느냐 하루하루 견디는 게 정말 힘들다 위에서는 상사들이 그 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치고 되지 밑에서는 점검 똑똑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을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역 구역 견디고 있는 그 남편들한테 뭘 더 얼마나 힘을 내라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딴 소리 좀 하지 말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한 달에 천만 원이 천만 원 벌을 생각을 해라 애터미는 그게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가정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여성분들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자 곧 세메아 가자고 협박을 했던 그 동네 언니는 노얄리더스 멤버가 돼서 저 자리에 와 계시고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